이기면 보상이 좋으니까 이기면 보상이 좋으니까 그거 보고 하는거죠 아 내 턴이 안오네 아 간지러운 수준이야 미딜으로 그냥 확 그냥 MGMG PPC 둘다 PPC거든요 붙어서 패면 되요 MGMG PPC니까 얘들의 약점은 붙는거야 이렇게 붙으면 얘가 날쏠텐데 등짝을 노릴텐데 등짝을 노릴텐데 EXECUTE 확 그냥 있어 어차피 열로 뛰는거니까 의미가 없어 점프를 일로 뒤로 해서 너무 뒤로 가면 안되네 아 명중전이 그지같네요 아 근접을 패야되는데 그럼 회피를 못한다며 근접은 펀치는 정의 아 몰라 그냥 깔래 등짝을 맞아도 괜찮아 죽어 AC인데 AC LRM인데 LRM 10인가 점프해서 아예 이리로 빠집시다. 우스 점프하고 생각해볼게요. 푸피쉬로 멀리 때리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걸 먼저 없앱시다. 어 맞았네. 오케이 RA 날라갔고 몇마리지? 3마리가 최소 3마리? 2마리? 아씨 아파 3마리 같은데? 2마리인가? 어깨에 다리 날릴 수 있어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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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다운 밟아서 있어요. 근데 점프해서 밟는거 있는데 내 다리도 아파 내 다리도 아파요 점프해서 까는거 있어요 다리우상이 있습니다. 조심해야되요 어 등짝 등짝 어휴 안좋았어 등짝이 든든하다고 65% 75% 그래 75%면 확정적으로 넌 뒤졌어요 코어 코어를 까자 짧아 아깝지만 이렇게 각격 해야겠어 뭉쳐야돼 승만룰 우리는 철저하게 승만룰을 지킵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다음은 너야 아 빈디케이터에 마스부해 주겠어 PPC? 빈디케이터에 PPC만 날리면 되는데 아 부상 아 저거 뭐야 A씨 두마리야 두마리 무장이 하나는 무장이 두마리네 맞아보니까 점프 아 과기가 안됐네 뒤로 돌아서 80 85 80 고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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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 ppc 달려있지 ppc를 노려 점프 잔 날라갔고 한 방만 더 맞추면 ppc 날아간다 상대방 ppc라는거 잘 안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어 아파 ppc 아 아파 아 아파 나 죽는다 아 안죽네 안죽네 티네 티네 쏘겠지 튀어서 어 예고만 때리네 아 또 떨어졌어 파니 또 떨어졌어 아 예고파니 맨날 떨어져 아 못해먹겠네 진짜 이거 야 이거 아닌거 같애 에이씨 아니야 여러분 파니 몇번 떨어집니까 지금 에너데미로 가야될거 같애 이건 이건 아니잖아 맨날 팔만 떨어지고 팔만 노리고 팔만 노린단 말이야 새로 담아 준건데 새로 닳았는데 돈이 더 나가는데 유지비가 돈이 더 나가는데 유지비가 아 우측에서 패야되는데 센터 좀 패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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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C 날라갔어요 됐다 넘어져라 아 아 예고가 머리를 쏴야되는데 에이씨가 사전거리가 짧아 그래서 그래 아 사전거리가 너무 작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어 얘도 날라갔네 우측이 샌츄리언 아 서벌을 나가서 웹네 40 페페가 없지 않아도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 액 아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어떻게 할 수가 없네 3마리야 또 세드워크가 있네 너무 세긴 세다 우리가 약하다기보다는 얘들이 너무 센데 너 많아 세다기보다는 많아 뭘 날릴까 비슷해 비슷한데 세드웍이 그래도 장갑이 좀 덜하니까 세드웍을 노립시다 잠깐만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금 각 맞았나 다행히 맞았네 뭐야 지금 센트리온을 때렸어? 괜찮아 괜찮아 그럼 센트리온을 패야겠는데 숨어서 한쪽은 안 맞아야 되는데 아 나 이 뽕맛에 이걸 뺄 수가 없단 말이야 ACD 지금 맞으면 그냥 맞으면 데미지가 아주 그냥 좋아요 아 저 뽕이 그냥 아 빈디케이터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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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탄메카가 헤비가 없어요 나중에 헤비 더 들어오면 예거는 딴 걸로 바꿔야겠어 센트리온을 넘어 틀고 센트리온을 잡읍시다 저도 없네 지금 NRLM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AC10보다는 NRLM으로 가는게 넘어져 이씨 와 안 넘어지네 그게 뒤로 가서 너 이거 회복할 수 있나? 회복이 안될텐데 아 끝까지 한 놈 패야돼 이 게임을 해서 배운거는 한 놈을 패야된다는 거야 로또를 한 번 가운데 로또를 한 번 노려봅시다 PPC로 50댐 괜찮아 이거 보상 받으면 돼 보상 받아가지고 우리 조립하면 돼 파란짝이야 뭐 잊어버릴 수도 있죠 죽지만 않으면 되지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합시다 맥이 우리 한 두 배 싸웠는데 부상 안 입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니까 이거는 너무 그런데 흥분하지 말자고 어차피 이게 무쌍이 안되는 게임이야 엑스컴같이 무쌍이 안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좀 쉬는 방향으로 우리 빡시게 용병짓하고 좀 쉬고 90% 90% 아 이 뽕맛 100댐 뽕맛 두 개면 200댐이거든 뽕맛을 뽕맛을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지금 만약에 두방 쏠 수 있으면 두방 날라간 건데 내 팔이 먼저 날라가서 그렇지 두 군데가 날라가는 거거든 미디움 같은 거는 8이 20이면 두방이 날라간단 말이야 딱 붙기만 하면 딱 좋은데 붙을 수가 없으니 밀리로 작설 내자 아 이 남자는 뽕맛이야 내 팔을 없애더라도 상대방을 죽이면 되죠 빵치 오잉 뭐 한 거냐 서로 펀치 대결 어 내가 손했는데 세드워크 대세드워크 대결 맞다이 어 재밌어 게임이 왜 이렇게 재밌지 어 나도 64댐 하나 맞으면 터지는구나 와 20댐 한 방만 제발 맞으면 돼 설마 안 맞추겠어 아 어디 맞춘 거야 백놀이 아 백놀일걸 아니 블랙 내가 내가 죽일게 내가 내가 처리한다 잠깐만 우측에서 우측이죠 우측에서 펴면 안 돼 차들이 가운데서 펴야겠다 내가 처리할게 내가 막탄을 잃을게 가운데에 맞출게 굿샷 잘했어 다시 한 번 이거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냥 쏴도 되겠다 65 확 그냥 머리에 빠꿔치면 가는 거야 그냥 아 괜찮아 어깨를 하나 더 뺄까요 어깨를 장갑을 더 빼야겠어 하하하하하하하 하아 45 45 85 ac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각 좋네요 일방전 확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디드랑 죽었어요 조준사 다리깽이 아 ppc가 우측 8에 달려있었나? 8 ppc 돌면서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파디를 맞춰주면 아 미스 났어! 다 맞췄는데 아 안죽네 나도 우측으로 놔둬야 할거같아 아냐 잠깐만 내가 지금 우측이 내 우측이 아프니까 내 좌측을 보여주는게 좋은거같아요 내 좌측을 차라리 센터로 가서 내 좌측을 얘가 우측으로 돌까 좌측으로 돌까 봐야겠어 아 안죽네 아 안죽네 내가 가서 우측으로 살짝 돌아서 90% 괜찮네 어디에 맞아도 어디에 맞아도 괜찮아 어깨 다리만 안맞으면 돼요 다리 맞았네 아 내 턴이야 내 턴이야 마이 턴이야 넌 넌 내가 후드려 까줄게 넘어져 이 자식아 이야 오우 되게 안죽네 저항을 끝내라 이만 저항을 끝내라 죽여줄게 죽여줄게 적당 다운 우왕 됐어 마무리 각 코어다 아 아 끝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정도면 뭐 팔 두짱? 팔 두짱이야 아 팔 두짱이야 엣이 20도 사야 돼 아니야 그래도 49만원이면 다운 슬프네요 아 빈디케이터가 쓸만해요 ppc도 달려있고 빈디케이터가 쓸만해요 ppc도 달려있고 으 ppc 1 vp much 65 5데믹인데 65데믹 와우 잠깐만 뭐 AC20 없냐 2개 PPC 2개 달자 나머지 뭐 있어봤자 근데 이거 쉐도우커는 조금 부럽긴 한데 쉐도우커는 덜 썼으면 좋겠는데 센츄리온이나 어차피 있으니까 2개 컨펌 합시다 둘 다 15데미지 STB 데미지네 STB 스테빌리티 데미지네여 맥때미아니고 에이 아 그러면 버릴까? 스테빌리티 데미지야 아 아 음... 아... 음... 빈디 2개 픽하면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, 빈디가 많아가지고. 아니면 그립폰을 픽하면 하나 들어오든지. 그립폰이 무기가 아마 AC랑 LRM인 것 같은데. 그립폰으로 할까? 그립핀? 스태빌리티. 그럼 이게 스태빌리티가 원래는 20이에요? 20인데 35가 된 건가? 그러면 나쁘진 않다. 왜냐면 거의 2배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, 스태빌리티가. 데미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. 하나만 픽하고 그리고 그립핀 하나 픽할까요? 날라가질 않아. 너무 확률이 없나? 이렇게 합시다. 이상한 거 들어왔어. 시카다? 별로 안 쓰던데.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써준 거. 열심히 애썼다. 아, AC 또 사야 되잖아. PPC를 왜 하나만 뺐냐면, PPC가 쓰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. 아, 메인 미션인데 하나 하지 말까요? 더 먹을까요? 이게 너무,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. 또 사야 되잖아. 5는 뭐지? 아, 5 5뎀은 괜찮다. 이거 사자. 5뎀씩 추가되는 거는 대박인데? LRM 20. 크리티컬은 그냥. 음... 택틱. 택틱.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. 다 좋네요. 찍어놓으면. 찍어놓으면. 리코일 페널티가 뭐지? 리코일 페널티. 아픈데도 너는 훈련을 받는구나. 고치려니 또 마음이 깝깝합니다. 고쳐서 쓰려니. 블랙잭. 빈디. 샤더 호크. 자, 여기 앉아. 스파이더. 예거가 원래 롤이. 스파이더. H5. H2. 이런 거예요. 사전거디가 되게 넓은. 사전거디가. 무지막지하게 긴 퍼포먼스를 받고 있는 애들이거든요. 사실. 내가 이걸. H20을 하니까. 사전거디가 2칸밖에 안 돼.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. 사실. 그치. 사전거디. 이거는. 미사일이 안 달리네. 맞아요.